사랑을 니가 잊잖아 드랜 음 너의 시선을 느껴 마사지 해준다고 태국식으로 나 뒤지른거 아냐 어? 이걸로 막 찍는거 아냐 희야아 이번 게임도 역시나 물로 흐르듯이 물로 흐르듯이 할겁니다 물로 흐르듯이 아 옛날에 우리 화정깔가게 형님 저 뭐야 어? 나중에 우리 화정깔가게 형님 저 18번 노래를 한번 드려드리겠습니다 게임 끝나고 기대하세요 여러분들 근데 오랜만에 듣는 노래일거에요 장담하건대 20대 초반 절대 모릅니다 이 노래는 20대 초반 10대 절대 모르구요 30대도 가끔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40대쯤 되면 어 이 노래 50대 아하 그래 이 노래 그런 분위기 분위기에 노래를 하나 쓰겠습니다 게임 끝나고 이 노래 제목을 혹시나 맞추시는 분에게 킥뷰 30일짜리 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절대 안나옵니다 이 게임 끝날 때까지 노래 제목이 아무리 티에 나와도 이 노래는 절대 티가 나오지 않아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슈가맨에 나올 만한 인물입니다 어 너무 광범위하니까 제가 하나의 힌트를 드릴게요 남성 보컬입니다 예 남성 보컬 그리고 또 많은 힌트를 드렸죠 10대 절대 모를 것이다 20대 절대 모를 것이다 30대도 가끔 초반 30대는 모를 가능성이 높다 하나의 틀어주면 바로 알죠 틀어주면 안되죠 틀어주면 바로 알지 응? 그럼 이거 무슨 색깔인지 맞춰바라 하면서 빨간색을 살짝 보여준거랑 무슨 뭐가 다릅니까? 어? 그렇기 때문에 이 노래를 틀어드릴 순 없어요 이 가수만 맞춰도 제가 30일 드릴게요 가수만 맞춰도 제가 30일 캡피를 드린다는 말입니다 자 지금 제가 저 어 채팅창을 보고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 생각나는대로 한번 베타봐요 예 예 제가 다 보고 있으니까 생각나는대로 한번 베타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예 한번 베타보세요 질라탄 이브라인 무비치 몰라 강탈뻔했네 어 진짜 강탈뻔했어요 아 씨 아니아니 안나와 안나오네 방정수요? 이런 씨 어느정도로 유명했냐 어 이름 들으면 다 압니다 그냥 예 이름 들으면 아 이 사람 완전 탑은 아니었어요 자기만의 세계가 있는 약간 그런 가수 아직까지 안나왔습니다 아직까지 안나왔습니다 예 아 어 스탑스탑스탑 스톱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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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습니다 깝 깝이브님이 맞췄는데 이 이 이게 저 바 이 밖에 있자가 아니라 강사내입니다 예 노래는 강사내였습니다 예 깝이브님한테 제가 31킥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깝이브님 예 끝 끝 어 강사내였습니다 강사내 어 어 강사내가 나오네 어 강사내 예 어 깝이브님이 그래도 틀렸는데 저 글자는 틀렸는데 강사내인걸 맞췄으니까 예 드리겠습니다 30킥을 드리겠습니다 예 어 어 거꾸로 강을 거슬러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그거 예 그 노래입니다 어 30대 초반에도 모를 수 있다니까 강사내를 예 강사내라고 하면 어디야 어디 뭐 뭐 등산얘기라고 그럽니다 예 모르는앤도 있습니다 밴드라고 해야된다구요 아 예 그러면은 너무 저 좁아지죠 우리나라 뭐 대표적인 밴드라고 하면은 강사내밤트에 나오죠 아 깜쳐도 블랙 예 아 블랙 가끔 해요 진짜 무개념 약간 예 그런거죠 뭐요 이거 난리났네 그냥 어 난리가 났구만 자 우리가 강사내에 지금 저 찾기 하고 있으면서 올펜이 거의 골룩한 수준이네 아 재밌네 근데 요런 이벤트를 제가 조금 하도록 할까요 지금부터 어 강사네 좋아요 여러분 이 문제는 상당히 광범위하니까 노래뿐만 아니라 생각나는대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맞춰주시면 되겠어요 그 너무 올드한 문제를 내면은 어 10대 아 뭐야 아 많이 까다놨네 어 10대 20대가 또 약간 분노게이지가 상승되어 주시니까 제가 알아서 문제를 잘 조율하도록 하죠 arrow 샤오 캐럿을 깔아가지고 네 이 게임은 괜찮아요 괜찮은데 좀 걱정돼요 c형이네요 네 c형 성큰저 그거네요 이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인겁니다. 이걸 졌다고 하면 안되죠 물론 5시간 미안해요 칼프를 못가서 미안한데 그렇다고 이 게임 자체가 진건 아닙니다 그냥 5시간 그냥 제가 건재하기 때문에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아 예 아 큰일났습니다 큰일났네 지겠는데 잘하는구나 어 다 잘하는구나 에이 이건 그냥 웃으면서 막는거 아닙니까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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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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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으면서 막는거 진짜 하하 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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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처 엎드려 벌처 안녕합니다 오다라 약간 이상한 귀신이 쓰인거 같아요 여러분들 벌처 엎드려 벌처 춰 웃기죠 야 어어 어 갑자기 엄청 조용해지네 채팅이 어떻게 이렇게 조용해질수있지 순간적으로 예 아 채팅이 왜이렇게 조용해질수있냐고 어떻게 어? 다 나갔습니까 방송생겼나 근데 얘기... 말이 없지 왜이렇게 조용해질수있나 이시적으로 어? 아! 어 뭐야 아래 견제 들어온건줄 알았네 저거 잘맞..잘 막네 저거 잘벗으셔야 돼 피깨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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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야 메키윤 nonsense 진짜 그 목소리 특이하다 이 루황 종합 됐과디 페이 캔쥬 아아 아 귀찮아서 왜 7러프트 내릴걸 잘한다 리버를 놔뒀네 어 방금 포토 소리 들렸는데 개슬? 핵솔라드라나 이거? 어 아닌데 핵솔라드라나 어 후라이 후라이 아 반가워 하하 일단 옆집에 있는 애라도 좀 끝까지 괴롭혀주는 그런 플레이로 가야 되겠죠 피카츄 피카츄 어 피카츄 어디로 펴고니 피카츄 한마리까지 피카츄 피카츄 오케이 탈퍼를 못가게 하는데는 또 테란이 큰 역할을 했었지 처음에 얄미웠지 끝! 셔틀이 기다리지 필요없겠어요 여기 때려주세요 선생님 여기 두 베베 아아아아 자식 자식 바라네 으흐우우우우우 아 그것이 목적이 아닌 것이다 이것이 목적인 것이다 이것이 우리 함께하자 이운 함께합시다 으으앗 같이 자폭합시다 ㅋㅋㅋㅋㅋㅋㅋ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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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아직 살아있니? 왜 이렇게 오래 살아해? 상당히 장소하는구만 ㅋㅋ ㅋㅋ 3 4 5 6 7 6 7 9vm 가자 era- 갈 때 좀 퍽 Also Dude 도착해야지 컨트롤이 이게 명상적으로 아 한 방 더 찔 수 있었는데 아 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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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이 정신 못 차리네 정신 못 차리마 그냥 피깡충 한 번 더 피깡충 한 번 더 피깡충 죽었을걸 방금 붙였는데 아 죽었을걸 어 이래 해도 안 나갔나 말입니까 오 이걸 막았네 또 자퍼바른 거 한번 되네 으야! 으야! 아 일꾼만 노린다 일꾼만 아 일꾼만 우허 allt 넷 웨허우우우우우우우우 아니 나의 견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하템을 상당히 사랑하는구만 왠지 뭔가 멀티가 있는 것 같애 어디에 왠지 멀티가 있는 느낌 굴욕이네 와우 굴욕이네 잘 안온구만 아 잘 막는데 잘 막아 굴욕이네 어우 굴욕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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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ce вол 굴욕이네 굴욕이네 에이 업글도 안되있는 놈이 그 참거 하부 까부작하네 이거 어 재밌게 잘 놀았어 이 판 이 정도면은 어 한번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상대 11시 추억을 되살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어 저거님 완전 잘 못했네 어 저거님 곧 루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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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갑 갑 이브님 아까 저 뭐야 그 뭐더라 아이디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